심지어 양양 응 이모 침대 서랍인데 니가 거기 들어가서 안주면 어떡해? 이모 저거 넣어야 되는데? 안주냥 신났네 이모는 일해야 돼 너는 거기서 놀고 달콤이는 여기서 놀고 이모는 일하고 잃어버렸어요 영유 양양 엄마 물 줄 건데 너 괜찮아? 그건 싫어? 양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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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너 왜 이모로 그런 눈을 봐라? 어떤 눈일까요? 따란! 아아아아악! 자글자글하게 나오는 스타일인가 보네? 어우 이거 이쁘다 어우 이거 맘에 드는데 지금 저거는 다 핀데다가 꽃 보물이 많은 것 같고 어머 이거 유캐라 이거 색깔 봐 괜찮지? 독특한 것 중에 사야겠다 와 좋다 여기 짱인데? 여기 되게 땅땅해 반했어 그러십니까 반해 반해 반했어요 어머 이거 어쩜 이렇게 수영 이렇게 이쁘게 잘 켜졌어? 세상에 나 흥분했어 난 다 이쁜 것 같은데 다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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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곳에 못 갈라 아직 다 이쁘다 이쁘다 그 이메리스로도 요만한 거 응응응 우와 밥이 부르네 밥이 세상에 세상에 어머 최고야 최고 완전 카메라에 한번 좀 보여주는 건 어때? 아 그럴까? 얘 어때? 이거 봐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흥분할 만하지 세상에 너무 이쁘다 얘는 꽃이 얼마나 피어있는 거야? 오래가지는 않아 근데 그래도 이제 이 느낌이 너무 예쁘니까 이게 옆으로 쫙 퍼지거든 단윤생이고 옹기 같은 토분의 신문 너무 이쁠 것 같아 그치? 세상에 색깔도 봐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름이 여기 되게 힘들겠네 입도 예쁘고 아이쿠 나랑 가자 얘 봐봐 얘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? 귀여워 이 색 요거는 짱크운데 귀엽기는 한데 얘가 너무 이쁜데 수영도 이쁘다 수영도 이쁘다 요것도 좀 크다 으챙 얘도 이쁘다 너무 매력있다 요거보다는 얘가 나지 휴케라 아아 이게 나은 것 같지 모르겠어 둘 다 이쁘 하나만 사게? 아냐아냐 하나 더 살 건데 다른 것도 좀 보고 응 정말 이쁘다 얘 완전 이뻐 어머 어머 어쩜 이렇게 흔들흔들하니 이쁘니? 어머 귀여워 그리고 요거 어때? 얘 귀엽다 응 아이고 밥이 이쁘다 얘랑 꽃이 아파 요 안에가 약간 벌들이 내려앉는 비행장처럼 아 그르네 그치 요거 이쁠거 같아 응 꽃에도 다개만들하고 있어 음 꼬꼬꼬 나랑 가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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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너무 이쁘다 얘가 좀 자글자글하다 어머 세상에 헉 얘는 뭐야? 아이고 모르지 카메라에 좀 보여주시려고요 얘네 이름은 알지 못하겠는데 완전 이쁘다 음 근데 얘보다는 얘가 이쁘다 음 음 오 으응 으응 어머 이것도 이쁘다 헉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어 흐흫 흐흐흫 흐흐흐 흐흐흐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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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ие금 tun 그 이름으로 아이고 마이다 아이고 많다 엄엄엄엄엄 제일 보기 힘든 우리 메모리 세상에... 어디서 쥐뜯겨가지고 아이 저번에 로커드 그러더니 나름의 치열한가 보다 여기도 여기가 아이고 그러네 야 뒤에 또 다쳤네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자꾸 뜯기는 거야? 이누와 까미 이누와 아이고 무서워 얘가 제일 소심한 애거든 고양이도 무서워거든 괜찮아 이루와 까미 이루와 맛있는 거 먹고는 싶고 다 엄마랑도 친하잖아 아이고 또 도망간다 아이고 까미야 이누와 이거 먹자 소심한 게 왜 까발받고 소심하니까 달콤이 생각나네 쟤도 까미야 이거 되게 맛있는데 어떡하냐 너 오늘 간식이 없어서 내놓으라고 지금 저기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? 응 아까 메모리아 준 거 끝이었어? 어 더 없어 언니 참 애를 키우느라 바르구나 나는 안 챙겨 라논킬러스네 완전 예쁘지? 색깔봐 너무 예뻐 진짜 봄봄하다 진짜 꽃을 자를때 보면은 얘가 이렇게 끝까지 해서 줄기 끝까지 연결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를 잘라주는 거야 아 여기를 잘라주면 생장점을 건드리기 때문에 몽우리가 또 올라와요 아 꽃봉우리가? 응 그래서 꽃을 계속 볼 수 있어 아 얘는 조금 싱싱한 편이라 괜찮은데 얘는 좀 있으면 질 거야 응 요런 애들은 그냥 딱 해서 차라리 물에 꽂아주면 오히려 오래 볼 수 있어 아 그치 네 아 이 오렌지색도 참 예쁘구나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치?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라논이? 가격이 아주 착해 아주 착해 다른 애들은 이렇게 길게 되어있는데 얘는 보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중에 또 꽃봉우리가 있어 오 그러네 그러면 여기를 하면 얘네들이 못 보니까 얘는 이렇게 아 꽃이야 갈라지는 지점 너무 예뻐 무슨 원피스 같아 완전히 예뻐 얘 지겠다 그럼 여기 끝 나름 그래도 꼭 꺾어 놓으니까 되게 많지 응 아이고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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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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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아아...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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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예뻐 세상에... 들어가라아아! 이쁘다! 오오오오! 오오오! 아아아아아아악! 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아아아악악!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